누르고 있으면 한 2초 이상 잠금을 푸시고요 예 그 다음 이제 하이라이트를 켜 보실 거예요 예 H 쪽에 예 화구 선택하시면 점표시 됐죠 이쪽에 이끌어놨어 아아 아아 이게 왜 그러냐면 아 안보이네 아 용기 감지 때문에 그래요 용기 감지를 아예 풀어 그리니는 예 아 이렇게 되는 게 다시 해 볼게요 예 자 예 잠깐 푸시고요 예 원하시는 화구 선택 하시고요 예 조절 네 오늘 조절 하시고 뭐 시간 조절 한번 해보시죠 2시간 조절 한 2시간 2시간 까지는 안되고요 아하 그렇구나 예 1시간 한 다음에 또 예 지금 근데 요렇게 순간 사라져 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화구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한번 눌러 보세요 예 누르면 이게 다시 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어 용기가 좀 작다 예 그러면 여기 숫자 아래 그거를 누르시면 아 지금 화구를 다시 한번 누르세요 위에 거 위에 숫자를요 누르고 다시 밑에 눌러보세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다시 누르면 켜 커지고요 예 예 다시 누르면 꺼지고 아 아 아 아 여기 아래 동그라미 아 아 켜지고 예 예 예 예 예 줄이려면 이렇게 하고 끄려면 이거 끄든지 이거 끄든지 0으로 하든지 아 0으로 하든지 0으로 하든지 이거 누르고 있으면 꺼지고요 누르고 계시면 꺼지요 예 근데 고객님 여기 껐는데 예 껐는데 보시면 H 표시가 나와요 예 그거는 잔열 표시예요 예 그러면은 눈으로 볼 땐 온도를 알 수 없지만 이게 60도 이상 뜨거운 거에요 예 예 H 표시 예 예 뜨겁다고 이렇게 아 아 그니까 눈으로 볼 때 알 수 없다고 이렇게 손으로 온도를 잰다라든지 아니면은 들 식었는데 이렇게 떠 있는데 닦으시다가 예 기 쉬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렇게 잔열 표시 있을 때는 손 대는 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예 인덕션 한번 해볼게요 고객님 이제 위에 거 한번 켜 볼게요 예 참고 아 예 아 아 예 고객님 더 잘 하시기 그 다음에 예 하고 선택하시고 온도 조절 하시고요 예 세게 하고 싶을 때 예 지금 근데 이제 용기를 한번 올려 공유 유자 표시 바로 나오고 예 지금 올렸으니까 예 아 예 딱 네 부스터 기능 한번 써보실게요 지금 사라졌으니까 초코를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예 그리고 투자 를 이렇게 늦으시면 나오죠 예 저는 투자 위에 피해요 예 예 예 요거 우수나 최대가량을 끓이는 거고요 금방 거라 그 시간을 길지 않아요 예 5분 밖에 안돼요 그리고 보험 기능 한번 해보실게요 닭소처럼 그 다음에 끈 다음에 아 그냥 여기서 보험으로 가면 되는 건가요 예 언제든지 보험으로 가면 돼 지금 사라졌으니까 다시 이거 누르면 돼 전 이게 좀 불편한 거 같아요 이렇게 돌면서 계속 가열되는게 아니라 80도정도 유지하는거구요. 다시 누르면 보온이 풀려요. 그리고 이제 온도를 뭐 0으로 되었으니까 꺼질거고 끄질때는 이걸로 눌러요. 0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누르시면 꺼지구요. 요거 우위는 다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그냥 되는거에요. 이제 온도 양쪽이 다. 용기가 좀 매각이 커요. 이게 동시에 한쪽은 아예 안떠버리잖아요. 네네. 그러네. 일시정지 한번 해 볼게요. 일시정지 이거 일시정지라고 했던거 같은데. 아 이렇게 됐을때는 그냥 누르시면 안되네요. 뭐든 선택하시니까 누르고 있으면. 지금 잠금표시 때문에. 잠금 되는거 같아요. 아 아니구나. 잠금은 꺼져요. 다시 하면. 다시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 언제든지 누르면 멈추면 되요. 그 다음에 다시. 요거 지금. 그걸 안된 상태라서 지금. 네. 그릇 때문에 아무튼. 그릇이 없으면 육자가 나온다. 네. 고객님. 그리고 이거 청소하실 때. 얼룩 같은게 많이 묻으면. 요 세제로 써주세요. 어디가 참고로가 모르겠지. 요 세제로만 하시는데. 아. 이거 세제인가. 아니에요. 그거 말고요. 조그만거. 예예. 저기 테이블이 있나본데요. 아.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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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요기만 쓰는 이런 세제가 있어야 되나요? 예예. 전기레인지 전용 세제고요. 요걸로 닦으면. 엄청 깨끗해져요. 예. 몇방울 떨어뜨려서. 키친타올이나 마른 생주를 닦으면. 네네. 뭐 엄청 더러운 것도 그냥 금방 깨끗해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요 세제는 어디 마트가 다 있어요. 네. 전기레인지 전용 세제고요. 네네. 어. 얼룩 같은거 묻으면. 이제 뿌리시. 뭐 닦으시면 되시고. 요거는 스크래퍼에요. 이제 국물 같은게 넘쳐 넣어붙거나. 조리하면서 양념 같은거. 넣어붙어서 딱딱하게 굳으면. 요 안에 이제 칼날이에요. 잠깐만. 아. 요거 이제. 요거는. 진짜 가끔 쓰실건데. 그렇죠. 뭐 이렇게 음식 뭐. 막. 늘어붙게까지 저도 안쓰거든요. 네. 예. 이게 면도칼이에요. 예. 요거 살짝 밀어서 굽히는건가. 여분의 날도 있게요.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면으로 그냥 사삭 긁어내세요. 예. 예.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일단 잔열이고. 그리고 용기 밑에. 물이 묻어있잖아요. 올리기 전에. 물이 묻어있으면 좀 닦고 올려주세요. 네. 여기 첫 번째 주의사항이 나와요. 여기. 예. 왜냐면 물이 묻은 상태로 열이 가해지면. 물에는 석회성균이기 때문에. 하얗게 변할 수 있어요. 그냥 지저분하시니까. 그렇구나. 예. 예. 요거 붙여줬고. 예. 요것도 이제. 그리고 전기레인지가. 기존에 가스레인지 사용하시는 분은. 적응하는데. 손에 입기까지. 한 달 걸려요. 왜냐면 젊은 사람도 한 달 걸려요. 예. 저도 이제 가스레인지 쓰다가 전기레인지 하니까. 한 달 걸려요. 그렇구나. 예. 조금 고객님 한 처음에만. 아무튼 여기서 좀 익숙해지면 저희 집에 것도 바꿔요. 입숙해지면. 주방에서 저희 교회에서 일하신 분은 자기는 쟨직 써서. 예. 근데 고객님. 이걸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네. 폐암 때문에 그래요. 그렇네. 왜냐면 연소가스가. 네. 실내에 머물고 있으면. 누군가 다 마셔요. 누가 제일 많이 마시냐면. 죽어가 마셔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그 할머니도 바꿔요. 왜냐면. 언제 바꿔지. 폐암 걸리고. 예. 안타깝더라구요. 이거는 지금. 아 열이 있어서 그런거고. 이건. 열이 식으면. 그냥 사라지는거구나. 전원이 꺼져도. 잔열이 남아있으면. 네. 잔열 표지가 돼요. 그리고 이제. 식으면. 완전히 다 끓을때. 저 코드를 빼야되나요. 아니면. 아 뭐. 전열기니까. 그. 뽑으면 가장 안전하시죠. 안전하신대. 근데 귀찮잖아요. 귀찮죠. 그러면. 장기라고 비웃을때나. 뭐 그렇게. 아. 근데 안될 때는 그냥 그대로 두듣고. 그대로 써도 되죠. 예. 근데. 고객님이. 뭐 이렇게. 멀리 여행간다. 예. 그럴때를 빼놓으면. 빼놓는게 안전하죠. 예. 쉽게 그래도. 스위치 껐다 켰다 뭐. 이런거. 이런것이 없네. 스위치를. 왜냐면. 외국제품들은. 그런게 안맞고. 진력이 세기 때문에. 스위치를 둬요. 근데 저희는. 다 국내에서. 허용 범위 내에서. 예. 하는거기 때문에. 그게 필요없어요. 그거 저희가. 설명해본적이 없어요. 아 예. 그러시면. 네. 고객님 여기. 이제. 저의 설명보다 더 자세히. 글로 써져있어요. 예. 저는 설명서 읽어봐요. 한번만. 읽어가지고요. 쓰시다가. 기계 문제 있으시면. 고객센터. 예예예. 사진만으로 찍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